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황영웅 씨의 감동적인 신곡 누가 울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 노래를 듣고 팬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황영웅 씨의 목소리가 어떻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올렸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 팬들은 이 노래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합니다. 황영웅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가 그들을 깊이 감동시킨 것이죠. 한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나와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분은 오직 황영웅 가수님뿐이다. 사랑합니다. 또 다른 팬은 황영웅 씨의 목소리를 듣고 마치 황금 같은 소리에 빠져든다고 표현했습니다. 황금보이 수울 가수 황영웅 씨의 목소리로 들으니 감미롭네요. 이렇게 황영웅 씨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 노래에 대한 가장 특별한 찬사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. 이 노래는 황영웅 가수님을 위한 노래인 듯 하네요. 어느 누구도 이 노래는 황영웅 만큼 못 보른다. 황영웅 씨의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을 발휘합니다. 여러분 황영웅 씨의 누가 울어를 들으며 그의 감정이 깊이 배어있는 목소리를 느껴보세요. 그리고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. 황영웅 씨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멋진 노래를 선사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